자 지금 여러분들 색깔에 맞는 테이블에 한 분씩 앉아주세요. 순서는 뭐 알아서 하시고. 아니 저 보영 씨는 지금 많이 먹고 왔어요. 아니 저 오늘 하루 종일 뛸 줄 알고 배를 잔뜩 채워봤더니. 저기 해가지고 붙으시면 짜증이 많으세요.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보영 씨를 알거든요. 성격 좀 급한 편이고요. 약간의 미녀들처럼 약간의 미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씩의 짜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왜 맛있겠다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. 무슨 칸막이야. 무슨 칸막이야. 왜 뭐해요.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뭡니까 이게 도대체. 일단 이광수 씨 송지효 씨 유재석 씨 일어나세요. 일어나요. 세 분이 이쪽으로 가서 음식은 70가지예요. 70 몇 가지. 70 몇 가지 음식 중에서 각각 25가지씩만 골라서 이쪽으로 가져와. 가져오세요. 아 진짜 뭐하네. 가져오세요. 아 나 국백 진짜 좋았어. 형 진짜 배고파 지금. 얘기하면 안 되지 마잖아. 얘기하면 서로 서로 의논하지 마시고.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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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. 형 어디야. 이런 거 먹어야지 이런 거. 아 스파게티. 아 근데 양이 너무 적어. 진짜 불편해. 오 기린도 있어. 이것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? 아 뭘까 이거. 아 뭘까 이거. 귤. 호동. 요거 peine의 여기. bob. 완전 엄청 비슷해요. 내가 너무 못쓰. 으아아아아아아아 로그 맨 리김 네 갑니까? 지금부터 게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이름은 비펜 빙고입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동시에 쟁반에 있는 음식은 비펜 25가지 5칸으로 있습니다 텔디 잘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를 잘했는데 진짜 빙고를 별놀로 다 해본다 진짜 음식 빙고는 무지개 빙고 배불리겠네 한 줄 빙고가 아니라 두 줄 빙고 두 줄을 완성하시면 빙고 외치고 빠지면 돼요 두 줄? 네 지금 먼저 융옹이를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보영 씨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보영 씨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고 음식을 드시고요 보형 씨가 불렀는데 제 거 있으면 저도 먹어요? 당연하죠 우리 다 안 하죠 아 그리고 이걸 먹으면서 혹시 빼는 거죠? 그렇죠 이보영 기다려라 간장 좀 주세요 잠깐만 여기 간장 하나요 저기요 콜라요 아 진짜요 간장 초고추장 초고추장 저게 민나라로 어서 주세요 민나라로 어서 아니 초밥을 그냥 먹을 수는 없으세요 아 그렇지 자 초밥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저 포도요 지금 얘기하시면 바로입니다 포도 포도요 포도요 포도요? 시작한 거예요?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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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다 했겠다 자 드시면 포도 포도 포도가 없나? 포도요 포도들을 넣었어?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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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이요 네?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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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국 너 탕수육 없지? 없지 잘하자 없지 당연히 없지 끝났어 그쪽은 저기 템 Fake 제가 어디서 2개여? 좋아 나도 부르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우리 팀 끼리만 bardziej 나도 부르는 게 중요하다 나도 이런게 중요해 내가 좋겠는데 birlẽ 어디로 갈까 일로갈까 일로갈까 석균이형 장어구이 간다 장어구이 장어구이 장어구영 있어? 그거는 없지 않니? 장거지 아 형 그거부터 부르면 안되니 당연히 종국이 형 그럼 잡아주지 자기만 있는거 대박 자갈게요 두부